영등포구 영등포구가 당산동 일대 걷기 좋은 골목 조성을 위해 우리 동네 노후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산골은 과거 불법주점이 밀집해 있던 거리였으나 지금은 예술전시공간과 카페, 마을도서관 등이 자리잡아 문화가 어우러진 골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산 일동 일대 골목에 5인 미만 매장형 가게이면서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번 간판 개선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상공인업소의 특색을 감은 간판을 제작해 가게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